리스 얘네 제작하고 있겠다 에? 앞에 다 찍히는 거 없어 Let's go movie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나 거리 있어 어 좀 기다릴게 아직 몰라 야 누를 때 쏘자 라스야 여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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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스야 눌고 있잖아 잊어봤다 맨 야 머리 머리 91 91 나 살았어 죽여봐 떨어진다 맨 쟤 잡고 올게 둘 다 떨어졌어 둘 다 떨어졌어 오우씨 왜 이렇게 잘 쐈어 이제 막아 뭐야 왜 이렇게 잘 쐈어 악크로 쏟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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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샷가 알아 아크맞ätt 둘리 잡아봐 윙은 내가 이겼다 얘들아 얘네만 이겨봐 어 이 새끼 봐 이겨났어 이겨났어 롯나잇 쬔다 이새끼 이새끼 롯나잇 쬔다 이새끼 롯나잇 쬔다 일로와 일로와 이 씨박새끼야 일로와 아 이새끼 왜이렇게 빨라 아 이 씨박새끼 왜.. 아 이 갑파 존나거래 이새끼 야 나 일로가면 만나냐? 이겼어 이겼어 가봤지? 벌로가면 만나 벌로가면 만나 신노래야 피닉스 줄게 피닉스 피닉스 먹어라 렛츠고맨 렌셀쪽에 있나봐 저티럴이 있다 응 여기 라인 가운드 렌셀에 한팀 있을거 같은데? 날아서 위에 가볼래? 아 있다 있다 날아서 위로가야돼 날아서 위에 가는게 나을거네 야 근데 이거 타워에 있는거 같애 타워랑 그 맞다이 같애 조금만 기다려줄까? 아니 가도돼 지금 가도돼 타워랑 그냥 포킹이야 야 기다려야돼 기다려야돼 와 어 ced by 대공받는다 대공퀴 받았다 하나 넣었어 나이스 하나 팀이래 넘쳐봐 와 이 미친새끼들 뭐야 신무지성인데? 에이스 형 화가 좀 남았네 날래? 어 그래 나 이거 한번 채울게 폭풍 준 상태잖아 폭풍 준 상태잖아 폭풍을 해야해 위에 안보이냐 여기다 쇼 받았다 어 얘네 뒤에서 있어 위에 위에 내려도 되고 나 트레일로 위 갈게 사스로 해봐 처음에 트레일로 위 아니야 아니야 또 있어 아 흐 아 레츠고 레츠고 DD3 씽스틱 쫌나 사기총 그냥 나 줘 나 줘 나 줘 저건 죽여야되겠지? 기분 나쁜데? 여기 있다 죽어야되겠지? 어 있다 있다 온다 뿌집으로 나 꽁 있거든? 그럼 바로 그럼 바로 넣어줄게 하나 두대 나 왼쪽 앞발 띵기 지붕 쓸게 얘네 아래로 몰리면 포간다 뺀다 뺀다 텔러 뺀다 확인 확인 나 뺀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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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와 야 박키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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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힝다 140빵하자 개새끼들아 야 얼티먹게 어? 야 죽었다 어? 찾으러 죽였는데? 이거 쟤네 있잖아 3층치 내 Q 박으면 하자 나 지금 궁웅 없어가지고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랑 지붕이 까지 맞거든 내가 어 얘네 잡으러 가는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얘네 못참았어 웃었다 웃었다 못참거든 엉덩이 감았 엉덩이 감았 엉덩이 안자거든 아 내려온다 하나 녹아 레이스 피해 레이스 피해 레이스 피해징 지붕이 60 레이스 피해 레이스 피해 레이스 피해 여기 살리고 있다 여기 살리고 있다 줄지가 났어 줄지가 났어 여기 있겠다 여기 살렸니 어떻게 여기 잡을래? 어 이거 슈머비로 살린거 같은데 응 여기 여기 응 안 찍혔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할까? 응 어딨냐 얘네 어? 안으로 가서 템버로 템버로 간거 같아 여기 12시 12시 안에 3명이야 천천히 천천히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안 돼 안 돼 구해놨어 구해놨어 이거 도면술게 기다려봐 맞춰놨어 큐 맞춰놨어 해봐 해봐 자 확인피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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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빤한데 에피 라스 안아 에프로 가 궁으로 이리와 궁 리바 공으로 이리와 리바이베 아 리바이베 팟팩이구나 자 팟팩이야 안아 안아 다 잡겠네 안아요 나 궁원이야 제작 중이거든 라스 와봐 OK OK 왼쪽 둘 오른쪽 하나 이거 플라스 알파라 엄청 많이 온다 여기 집안에 있다 얘네 코스틱이야 건너집 찍혀? 건너집 내가 봐줄게 여긴 없어 헬핑은 없어 건너집 3명이야 여기 3명이야 왼쪽으로 해 그냥 얌전하게 포창민들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다 안에 있어 아니 다 코스틱이야 미친새끼 4팀 비어있고 3팀만 더 찾으면 돼 여기있다 여기 하나 기우주 저기 쟤네 잡아봐도 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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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끼리 두대 싸웠어 싸웠어 좋아 낄게 나 일단 앞에 잡을게 잡았어 펴펴 마티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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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티비죠 호라이즌 카운터거든 격치해버려 여기 밀어버릴까? 나 발봉있어 발봉있어 나 지붕도 있어서 괜찮아 못 붙지 않아 여기 왼쪽으로? 아 붙을거 같은데 얘랑 같은팀 같아 느낌이 이렇게 혼자 온거 같아 좁은데 나 하나 찍혀 하나 찍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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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해 보고해 너가 보고해 나 도매줘야 돼 나 도매줄게 양각이다 우리 어디 뚫어야 돼 지구이공 먼저 해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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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몰렸다 아크노 아크노 아래 너 혼자야 이겼어 나 빼먹어야 돼 너 혼자야 내 앞에 둘 나 패스 나 1 나 1 알아 다 먹어봐 아래 아래 뒤로와 lifted 바이키리 라스야 여기 그냥 고정해도 돼 너만 벌려놔 봐 너 혼자 벌려놔 왼쪽 아니고 같은 팀이야 라스야 너가 반해 저거 열차 쪽에서 안되나? 아 저거 저 멀리 하나 야야야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나 스스로 잔 넣어줄게 오른쪽 뒤 오른쪽 뒤 코스틱 예자 1해봐 예자봐 파이팅 파이팅 코스틱 파이팅 코스틱 1대1 할게 1대1 할게 에어 터줄게 아 시발 야야야야 봐줄게 살려봐 살려봐 나 환백 자생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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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없어 오는거 없어 위에 두팀 싸우고 절차 쪽 한 팀 우리원이야 우리원 야 오른쪽 우리 왔던 길에 있다 차지 쏘는 애 어 우리 왔던 길 한번 마킹 해볼래? 온다 얘네 확인 나 쟤네 봐야겠다 3명 3명 야 얘네 온다 땡긴다 어 쟤네 순이 나 돈 있어 야 안에서 나와 내 삐들 내 삐들 내 삐들 dum아 있을게 나 가실게 나 뒤볼게 야 뒤에 둘 뒤에 둘 야 야 레 있으면 레 있으면 봐봐 아여워 야 야 둘게 돌리게 돌리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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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라에 이게 나야 이게 전대용 전대용 이게 전대용 이게 전대용? 이게 전대용? 이게 전대용? 죽았다! 죽았다 죽았다! 저쪽 벌린다! 뭐야? 저 새끼 탈포해! 뭐야 저 새끼? 오른쪽 밀다가 오른쪽 밀다가 천천히 천천히 나 괜찮아 홍규야 오른쪽도 1대 오른쪽 가자 나 라스 여기 내 앞쪽 1대1 걸쳐 나 탄이 없어 돌려 돌려 이겼다 이겼다 이게 전대용 전대용 다 돌려버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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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버렸어 야 지르긴 했다 레이스팀 잡았자 존나 잘했어 그럼 그럼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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